아마대아마 이제 아홉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연승을 거두고 있는 현재 챔피언 한백 선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엔돌핀 K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현 챔피언 우리 한백 선수 어떤 각오로 오늘 경기를 임하실 예정인가요? 자 이제 열심히 해서 끝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제 눈에는 아 맞습니다 이제 벌써 아홉 번째니까 끝까지 잘 안 무너지고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AI로 불리는 우리 한백 선수도 아까 저희가 경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좀 긴장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긴장을 좀 했는지 아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막바지로 갈수록 정말 좀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아마대아마인데요 우리 새로운 도전자 엔돌핀 K 선수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 또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쪽에 오시고 경북 포항에서 올라온 엔돌핀 K 김희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지금 아홉 번째 라운드에 나오게 되셨는데 그간 좀 시간이 많이 길었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좀 경기를 준비하셨습니까? 평상시대로 했고요 오늘 경기를 한 일주일 전부터 그냥 컨디션만 좀 올리자 이런 생각으로 매장에 와서 한 두 번 게임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심지어 또 엔돌핀 K 선수는 이 방송 출연이 또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럼 이 장소랑이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겠네요 좀 어색한데 그래도 뭐 분위기는 또 치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밝고 해서 일종의 전용 부작 느낌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추억이 생기길 바라면서 각자에게 이제 대결 전에 한 마디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전자이시니까 우리 현재 챔피언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뭐 한백마스터 잘하는 분이라고 소문은 나와있고 그래도 쉽게는 승리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물고 뚫어진 네 늘어지는 네 자 그리고 현재 챔피언 우리 한백 선수도 한 마디 해주시죠 저도 좋은 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의 멋진 대결을 기대해보면서 그럼 바로 일본 홀 티샷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틀치 샤프트 아주 시원합니다. 오 굿샷이에요. 감사합니다. 거리도 뭐 짱짱하고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어색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극복하셔야죠. 오 방향 좋아요. 자 이제 거리가 관건인데 그래도 나이스 온 짧은 거리에서의 어프로치인데요. 잘 붙였죠? 네 나이스 온 프로치. 감사합니다. 속도가 조금 줄어드네요. 그래도 잘 붙여놨습니다. 자 버디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홀 버디로 출발하는 한백 선수. 네 나이스 파. 네. 자 어떠세요? 실은 새로운 도전자분들의 첫 홀, 첫 티샷이 약간의 징크스처럼 네 맞습니다.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편해지셨죠?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 번 더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백 챔피언은 지금까지 본인의 최고 기록이 18 언더거든요. 네. 오늘 아마 대 아마 기록상으로. 첫 홀 버디로 아주 잘 출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홀 시작해 주시죠. 자 연우 티샷인데 아주 정교하게. 배우의 한가운데를 지킵니다. 굿샷. 엔돌핀 K 도전자도 역시 아이언으로 티샷을 공략했는데 아주 좋아요. 굿샷입니다. 약간 왼쪽인 것 같습니다만. 나이스. 네. 거리 좋아요. 나이스. 야 기가 막힙니다. 나이스. 야 이걸 이렇게 붙여놓네요. 일단 버디 예약이고요. 자 버디. 힙. 짠. 조금 약했습니다만. 컨시드 파. 나이스 버디. 두 홀 연속 버디를 잡아냅니다. 이제 조금씩 긴장이 좀 풀리는 게 느껴지세요? 네. 엔더핀 K 님. 거의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홀. 보기 이상의 스코어가 나온 적이 없는 우리 플레이어 분들에게 비교적 좀 쉽게 진행이 됐던 그런 홀입니다. 출발해 주시죠. 야 굿샷. 가야지. 가야지. 조금 짧은가요? 예 7.6m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방향 좋죠? 굿샷이다. 자 약간 좌측입니다만 오 좋았습니다. 역시 모든 플레이어 분들이 버디 혹은 파를 기록했던 파 3홀입니다. 자 버디파 출발했어요. 야 이게 약간 아 자 과연 버디를 기록하는군요. 오늘 경기의 첫 버디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조금은 아쉬운 버디팟이었습니다만 그래도 8호 잘 마무리됐고요. 드디어 오늘 경기의 첫 버디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거고 심지어 이제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럼 이 스크린 골프는 언제 좀 이렇게 실력을 키우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는 스크린 채우고 한 2년 후쯤에 우연히 대회 경기를 치면서 계속 대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고 그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확실히 대회에 참가를 하시면서 실력이 일추월장 하셨고 자 이제 2언더파와 1언더파 그런데 이제 4번 홀이요 팝5 롱홀입니다만 중간에 페널티 구역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보기 이상의 스코어가 가장 또 많이 나온 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백 챔피언은 여기서 유일하게 이글을 계속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쭉쭉 뻗어 가는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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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나갔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페널티 구역을 넘기는 공략을 선택한 한백 선수 드라이버로 대회에까지 안착을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샷! 네 세 번째 샷 페어웨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투혼을 시도하는 한백 선수 153m 오르막이 꽤 있었는데요? 아 이걸 붙여내네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잘 붙여서 파로 마무리 해야죠?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파 세이브에 성공할 수 있을지요? 아 살짝 지나가는군요. 자 이글 야 이거 오늘 안 받아주는데요? 네 일단 보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버디판 남겨두고 있죠? 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4번 홀까지 맞췄고요. 한백 선수 어떻습니까? 아까 저 파스리월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씩 빗나갔는데 이럴 때 좀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냥 운이 좀 없었구나. 내가 좀 덜 잘 쳤구나. 그렇게 해야죠. 아 그렇게 그렇죠? 빨리 입고 지나가는 것이 예 반면에 조금 아쉬운 티샷 때문에 보기를 기록했는데 어떤 생각을 드리면 되죠? 잘 맞아서 해제도 들어간 거니까 그게 뭐 괜찮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5번 홀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우 힘이 더 실렸어요. 예 이런 걸 우리 이제 분노의 샷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오늘? 오! 이야 원 오늘 성공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어우 속이 다 후련합니다. 굿샷. 어 굿샷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샷이 잘 붙어야 할 텐데요. 고! 어 바운스가 일단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네 네 자 버디 펫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자 쉽지 않은 나이에 지금 이글펫 자 원 온 후에 야 이거 오늘 진짜 안 받아줍니다. 진짜 안 받아줘요. 웬일이니? 예 나이스 파 예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한백 선수가 아휴 하면서 퍼팅을 했다고 이게 파펫이 아닙니다. 버디펫이었어요. 예 근데 아 오늘 진짜 안 받아주네요. 자아 약간의 들어오성 그만가 그렇죠 이제 오우 예 러프입니다. 자 역시 왼쪽인데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정말 자 벙커 쪽으로 자 그린 벙커네요 자 역시나 러프에서의 두 번째 샷인데요 자 핀을 향해 가죠 아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온 오 방향 좋아요 아 근데 좀 짧았네요 자 그래도 버디 퍼슬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버디 버디 퍼슬 꺾여야죠 꺾여야죠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만 나이스 파악 자 세 번째 불러낸 독수리인데 과연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휴 나이스 나이스 어디 정말 심정이 느껴지는 발차기였어요 오늘 정말 너무하네 그죠? 샷이 잘 돼서 괜찮습니다 잘 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가 지금 이 금방을 계속 배회하다가 아 여기 탁 앉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아 그래도 5 언더파를 기록하고 있는 한 백 선수입니다 2분을 기록 중에 있으시고요 자 이제 일곱 번째 홀입니다 파스리 홀이에요 과연 결과가 5미터를 남겨둡니다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조금은 짧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이스 온 네 나이스 온입니다 자 우리 앤더페인 K 선수 정말 버디가 산절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파를 기록하게 될 것 같고요 파만 하면 안 된다 자 버디 나이스 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앤더페인 K 선수 조금 더 약간 좀 말씀하셨지만 파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네 아 파만 하면 안 되는데 파만 해야 되는데 예 샷이랑은 좋은데 지금 자 버디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백 선수는 그래도 차근차근 좀 더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풀리고 있습니다 자 식스 언더파 핸디캡 2번 홀입니다 이제 8번 홀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오비 지역을 보고 때린단 말이죠 야 아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아 좋습니다 굿샷 굿샷 자 아 왼쪽으로 조금 짧은데요 벙커입니다 벙커입니다 음 자 강한 훅바람을 태워서 어 핀으로 가죠 야이손 3미터를 남겨놓습니다 굿샷 굿샷 자 가볍게 툭 아 뒤쪽으로 조금 흘렀습니다만 오 내리막을 굉장히 잘 태웠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오늘 정말 왜 이래 와 아... 네, 보기로 마쳤습니다. 네, 나이스파. 오늘 한백 선수의 공을 홀이 안 받아주네요. 한 번씩 퍼틴을 놓친 다음에 분노의 샷이 나오거든요. 이걸 또 바로 올려버리는군요. 나이스, 화가 너무 났나 보다. 화풀이를 제대로 했어요, 진짜. 와... 자, 훅바람도 불겠다. 자, 그린을 향해 갑니다. 가자. 올라! 갔어요. 그렇죠? 네. 두 선수 모두 1-1에 성공해. 파3홀이 아닙니다. 파4홀인데 두 선수 모두 1-1에 성공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자, 이글퍼 출발. 파4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예. 자, 과연 이번 독수리는? 자, 거리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역시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네. 오히려 잘 맞아서 좀 다른 거 같고. 네.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네. 후반전에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또 안정되게 플레이를 펼쳐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한백 챔피언도 이제 전반 나인홀 맞췄는데 어떠세요? 오늘 퍼팅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경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도 대결이고 과연 한백 선수의 이글 퍼스를 언제쯤 받아줄 것인지도 여러분 후반전에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강력한 드라이버. 이번에도? 야, 그랜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 약간 좌측이긴 한데요. 자, 페어웨이 그린 벙커군요. 그리고 뭐 거의 다 갔습니다. 자, 이번 10번 홀도 실은 보기 이상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 좀 쉽게 플레이가 됐던 홀입니다. 아, 그린에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야,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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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나이스 버디. 야, 치빈 버디. 멋있었습니다. 아, 그림 하나 나왔는데요. 자, 한백 선수도 치빈 이글. 야, 나이스. 나이스 어프로치. 역시 버디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역시 버디로 돌아옵니다. 나이스 버디. 자, 후반 출발이 좋은데요. 두 선수 모두 한타씩을 줄여냈습니다. 자, 이제 11번 홀인데요. 역시 12번 홀은 버디가 가장 많이 나왔던 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포홀이고요. 자, 뒷바람에 내리막도 있고요. 러프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강력하게 잘 들어갔죠? 그린으로 올라왔어요. 나이스 원. 와, 나이스 원. 감사합니다. 그만. 아, 좋아요. 자, 두 번째 샷. 나이스. 굉장히 좋죠? 터치감 좋습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오케이 버디인데요. 자, 아직까지 오늘 대결에서 이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과연 첫 이글이 나올지. 자, 방향 좋죠? 조금만 더. 나이스 버디. 네. 두 홀 연속 버디를 잡아냅니다. 한 백 선수 역시 버디. 감사합니다. 자, 후반도로 두 선수 모두 백투백 버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왼쪽이긴 합니다만. 네. 굿샷. 오우. 굉장히 좋은데요? 굿샷. 자, 110m 정도의 두 번째 샷인데요. 굿샷이 나왔어요. 굿샷. 아, 스피는 왼쪽으로 잘 붙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스쳤어요. 바로 앞에 나무가 있었거든요. 아.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어프로치. 역시 좀 짧았습니다. 자, 8호 잘 막아야 할 텐데요. 아, 이것도 조금 짧았네요. 잘 짧았네. 자, 버디.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타 주는 한백 챔피언. 아, 반면에 한타를 잃고 마는 네. 엔덜핀 K 도전자입니다. 자, 다음 홀은 역시 팝하이브 롱홀이네요. 13번 홀입니다. 자, 앞에 왜 길 따라 잘 가고 있죠? 약간 왼쪽. 아이고 다행이네. 아우, 예. 번갈 빠지진 않았어요. semelylated, 굿샷입니다. 어, 굿샷 나왔습니다. 어, 바람을 잘 차서. 이야, 250미터를 넘겼어요. 어... 아... 조금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자 핀 방향 나이스 온 투온에 성공시킵니다 좋아요 나이스 조금은 뒤로 흘리는군요 자 과연 첫 이글이 나오게 될지 방향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아 결국 받아주네요 나이스 이글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처음 해보죠 하지만 버디포트 좋아요 들어갑니까 들어갔어요 나이스 버디 아 바운스백에 성공하네요 네 기다리던 이글이 또 처음으로 이뤄왔고 보기에 이어서 바로 또 버디를 잘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파3홀입니다 자 함백 챔피언 준비해 주시죠 자 핀 왼쪽 네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역시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드린내 올렸습니다 자 버디포트 자 버디포트인데요 자 버디포트인데요 힘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아 힘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자 한 클럽 정도의 버디포트입니다 자 한 클럽 정도의 버디포트입니다 조금은 미리 꺾였네요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네 8호 잘 막았습니다 자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엔도핀 케이 선수는요 우리 원래 한백 선수가 항상 소개될 때 한백 마스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마스터 등급을 스스로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스터를 달고 있으니까 주변에 같이 치는 친구들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아 너 마스터인데 우리랑 어떻게 그러면서 아 약간 거리두기를 했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계속 그렇게 부르는 것도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반납을 했죠 저한테 파실래요? 얼마든지 가져가시면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반납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15번 홀이고요 타수차는 열타차입니다만 18홀을 통틀어서 이글이 가장 많이 나온 홀이기도 합니다 총 7번의 이글이 기록됐던 15번 홀입니다 거기엔 뭐 또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15번 홀이고요 15번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15번 홀이고요 푸시요 푸시요 감사합니다 예 시원하게 아주 쭉쭉 뻗는군요 오른쪽 페어예를 잘 지켰습니다 역시 뭐 하늘을 가르는 드라이브샷 좋아요 자 왼쪽인데요 왼쪽인데요 이번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웃 오브 바운즈 5B구역에 자 그린으로 향해 가는데요 과연 나이스 꼬인이다 에이프론 이것도 좀 짧게 떨어졌어요 자 어프로치를 선택했는데요 살짝 뒤로 흐르는군요 자 여섯 번째 샷이고요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자 반드시 넣어야죠 자 반드시 넣어야죠 아 자 반드시 넣어야죠 아 아 나이스 예 나이스 보디 엔더핀 K 선수는 여기서 좀 타수를 많이 잃게 됐습니다 엔더핀 K 선수의 티샷은 왼쪽인데요 벙커가 예 어우 벙커에 빠져나왔어요 네 치자 좋습니다 자 좋죠 올라왔습니다 네 자 러프에서의 두 번째 샷 자 막발음도 좀 있고요 자 막발음도 좀 있고요 아 에이프론에 자 똑바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떨어지네요 나이스 보디 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버팅을 했는데요 나이스 이야 결국 다 집어넣네요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우와 와 이야 터졌어요 재파 터졌어요 자 자 재파 터졌은 지금 드라이버 티샷이 이야 자 홀 6.5미터에 붙습니다 와 자 벙커에 오른쪽 벙커에 들어갔네요 와 나이스 아웃 네 멈췄습니다 네 멈췄습니다 자 똑바로에 힘 나이스 이글 퍽 떨어집니다 나이스 이글 아 역시 두 개째 이글을 잡아내네요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버디 퍽 아 조금 먼저 꺾겠는데요 그래도 예 8호 잘 마쳤습니다 5도 5 zien 5 5 5 6 5 5 2 5 6 5 5 5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핀을 향해 날아갑니다 오! 자, 구동! 감사합니다 네 자, 역시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조금 더! 더! 아휴 아휴, 올라왔습니다 네, 나이스 원! 아, 너무 약한데? 야, 조금은 약한 벗이었죠 자, 16 언더냐? 17 언더냐? 에잇! 아잇! 마지막까지 안 받아주네요 예? 네, 나이스 파! 네, 나이스 파! 자, 마지막 골까지 8호 자,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성 스크린 골퍼 최강자 아마대 아마 아홉 번째 경기의 승자는 4연승을 기록하게 되는 한백 챔피언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끝까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안정적인 플레이를 끝까지 펼쳐주셨고요 예, 앞으로의 골프존, 스크린에서의 활약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더핀 케이 선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한백 챔피언 이제 4연승이고요 예 흔히 말하는 대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더 긴장이 들려요, 갑자기 예 그러세요? 어제 잠도 못 잤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다음에는 또 못 자고 오지 않을까 예 예 아, 근데 오늘 굉장히 뭐 약간 조금씩 빗나가서 야, 이거 너무 아쉬운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에는 16 언더로 예, 사실 홀 마무리가 안 좋은 홀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저 정도는 컨디션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딱히 영향 안 받고 잘 마무리해서 예 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예 이 아마추어 남성 스크린 골퍼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지 드디어 다음번 대결에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백 챔피언과 함께 마지막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